I'm a dick too 어딨나 상선방 아퍼 아 아퍼 아 왜 왜 안되는데 몰라 그냥 좀 멋있는 딴 놈들은 싫어 난 선호랑이 좋단 말이야 아 싫어 따라갈래 아 따라갈래 아 따라갈거야 아 왜 아 따라갈거야 여기 있었네 진짜지 약속했다 아 진짜지 약속했어 내가 같이 걸어줄게 아 멋있어 혹시 혹시 한지궁 딸이요 하나도